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플랫폼 기본사항 65번째 모델기반 앱 만들기 실습 두번째에요 앱의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디자이너를 사용할 거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만들어진게 앱 디자이너였죠 이 앱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앱의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게 처음에는 모델기반 앱을 한번도 사용 안하셨다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숙지를 해두시면 다음에는 좀 쉽게 느껴지겠지만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다보면 이제 아하 하실 거에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사이트맵 디자이너 열기라고 있어요 여기 연필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선택해서 사이트맵 디자이너를 여는 거에요 지금은 앱 디자이너에서 사이트맵 디자이너를 여는 거에요 사이트맵 디자이너에서 보면은 3개의 어떤 영역이 있는데 새하위 영역을 일단 선택해 주세요 물론 이제 그 위에 두 개를 선택하면 그게 나중에 모델기반에서 이제 특별한 기능을 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때는 새하위 영역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속성 탭의 오른쪽 창에서 다음에 속성을 선택합니다 그 유형은 엔티티를 선택하고요 엔티티는 그레체를 선택합니다 이게 이제 이제 이름이 테이블로 바뀌었는데 아직 전부 다 이제 그 다 통합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테이블로 바뀔 것 같아요 엔티티 이제 결국 엔티티의 테이블에서 그레체를 가지고 온다는 거에요 이게 이제 데이터 벌써의 그레체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장 후 닫기를 하시고요 앱 디자이너에서 이제 이렇게 저장 후 닫기를 하면 앱 디자이너가 다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이제 양식을 선택한 다음에 기본 양식 아래 보면 거래처 양식이 또 있어요 이걸 선택해 주는 거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앱 디자인에서 보기를 선택한 다음에 속성으로는 이제 할성 거래처 또 모든 거래처 내할성 거래처 이렇게 세 개만 선택하는 거에요 안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양식도 그렇고 보기도 모든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이것만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양식과 보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앱 디자인에서는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산업별 거래처 차트 범위를 좁혀주는 거죠 다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저장 후 닫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실 거에요 네 실습 들어갑니다 네 지금 우리는 앱 디자이너에 들어와 있어요 이름을 MyFirstApp 이라고 만들었고요 지금 사이트맵이 있고 대시보드가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서 램이 있고 엔티티 보기가 있잖아요 여기 사이트맵 요기 지금 디자이너 를 열기를 할 건데 여기 옆에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라는게 이걸 말하는 거에요 요걸 클릭하면은 화면이 전환돼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이트맵 디자이너 들어왔죠 앱 디자이너에서 그리고 추가도 있고 세영역 세그루 세하위 영역이 있는데 각각의 나중에 만들고 나면 모델기반 앱을 나가면 여기 여기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이제 뭐 메뉴 역할을 한다든지 특별한 영역을 특별한 어떤 기능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하위 영역 요걸 이제 가지고 이제 유형을 선택할 건데요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구성요소 이렇게 속성 하위 영역 일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유형 선택에서 여기 드랍다운 을 누르시면은 음 세하위 영역 유형 아 속성 구성요소 영역 세하위 영역 고급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세하위 영역에 일반 유형이 얘기하 조금 클릭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일단 드랍다운 눌러 보시면요 여기 유형 선택일 때 시보드 엔티티 웹 리소스 url 있죠 여기 엔티티를 선택해 줍니다 요 테이블이에요 자 엔티티 중에 엔티티를 선택할 건데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면은 요금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예 여기서 거래처 거래처를 한번 해 볼 거에요 거래처를 선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뭐 필수기 아이디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요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저장 저장 후 닫기 게시 뭐 이게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저장 후 닫기를 할 거에요 여기 엔티티 하면은 여기에 하위그룹이 거래처로 바뀌어져 있죠 요거 이제 확인한 다음에 저장 후 닫기를 할게요 그러면 다시 앱 디자이너로 들어옵니다 앱 디자이너로 들어오면은 이제 아까 없던 이제 거래처 여기 엔티티가 있죠 양식 보기 차트 대시보드 요렇게 나타납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양식을 선택을 하세요 근데 지금 모두 선택되어 있죠 요 양식을 선택하면은 모두가 선택되어 있는데 요 모두를 체크 해지를 하고요 요 요 거래처 요 부분 기본 양식도 있고 보시면은 여기 빠른 보기 양식 빠른 빠른 만들기 양식 요렇게 돼 있어요 요 그중에서 이제 기본 양식 중에서 우리는 거래처를 선택을 할 거에요 요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요렇게 그 다음 글 작업하시면 돼요 앱 디자이너에서 이제 보기를 볼 거에요 그럼 요렇게 한 개만 선택된 게 보이죠 아까는 모두일 때는 모두 있는데 요렇게 이제 한 개만 선택된 게 보이는 거에요 보기도 똑같이 해 볼 거에요 보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나타나면 여기 보면은 모두에 공용보기가 있고 상세찾기보기 관련보기 조회보기 요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는 뭐를 할까요 공용보기에서 음 요거는 체크를 하고 여기에 내 활성거래처랑 그 다음에 모든거래처 그 다음에 활성거래처 요렇게만 할게요 요게 이제 나중에 모델기반에 가면 요게 드랍다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체크해제 해주고요 요렇게 이제 3개 3개를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트도 하나 해볼까요 여기 차트를 누르셔 가지고 차트에 모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 산업별 거래처 여기 클릭 해제 한 다음에 산업별 거래처 하나만 요렇게 남겨두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기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장 도 있고 저장 후 닫기도 있는데 일단은 저장 후 닫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장 후 닫기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여기 앱에 보면은 앱으로 오시면 마이펄스트 앱이 만들어져 있죠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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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